슈가맨 2 일요일 밤 10시 40분 2 프로젝트 슈가맨 2 방송 시간입니다 안녕 우리 러블리즈야 슈가맨 시즌 1에도 나왔는데 2에도 나오게 됐잖아 느낌이 어때요? 너희 두 명 나와봤잖아 시즌 1에 이어서 성장을 좀 했잖아 그래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 언니는 처음 기다렸는데 어때요? 언니들 나가는 거 보고 되게 나가고 싶었는데 이번에 무대는 완전체로 또 하잖아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화이팅! 혹시 슈가맨을 보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? 나 있어 나는 그 칠공주가 기억에 남는데 내가 어렸을 때 친구들을 심지어 따라 했었어 그래서 그분들이 나오셔서 딱 무대를 하니까 나도 뭉클한거야 그게 가장 기억에 남지 않나 싶어 오늘 우리가 어떤 무대를 보여드릴 거냐면 바로 원곡은 되게 상큼한데 사랑스러운 우리는 조금 그거를 더 러블리즈답게 더 발랄하고 더 뭐라고 해야 돼? 통통치게 에너지있게 에너지있게 재해석을 해봐서 많이 기대해줘 궁금하지? 그렇다면 본방사수 본방사수 일요일 밤 10시 40분 투 프로젝트 슈가맨2 우리가 준비한 역주행 속 무대 꼭 본방사수 해줘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